아... 엄청 좋다고요? 네, 이런 거. 그치? 가슴 하나가 지금 있습니까? 아니, 제가 건조시켜놨어요. 아, 건조시켜놨는거? 이거 요구말로 제가 분말로 해보려고 갔습니다. 이거 말려서 허락되어가지고... 그럼 그 자체로 그냥 말랭이처럼 나옵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이제 보라고. 아, 이렇게 달아가지고 분말로? 아, 굉장히... 이 노래... 이야, 이 향의 방향이... 그러면 이걸... 그대로 먹을 수 있겠다. 향이... 마일이니까, 근데... 정말 매력인데? 이게 진짜 다르지 말고, 호박같이 생겼는데, 진짜 맛있다. 이거 호박같이 생겼는데, 진짜 맛있다. 신은 고파, 신은... 중기 전에 먹어봐야 돼요. 신 바람 잘 돼요. 이거 떡에 넣어도 되겠네요. 아, 네. 그렇죠? 네, 써야겠죠? 고맙습니다. 세이비.